뇌병변 장애인이 차별을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교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장애를 딛고 도전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.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꿈에 그리던 교사 합격 소식을 전해듣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장혜정 씨. 지난 2003년 처음 도전에 나선 지 15년 만입니다.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장 씨에게 도전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. 지금까지 필기시험 합격만 5차례. 하지만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. 교육청이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말을 통한 면접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.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지난해 장 씨의 손을 들어줘 다시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면접에 최종 합격해 교사의 길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. 광주시 교육청도 장 씨가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좌석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쉬울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멀고도 힘들게 돌아온 장혜정 씨. 장애라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앤 장 씨는 이제 교단에 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 아멘